오늘 박위정동부에서 내려오셔서 발표하는 이 디지털 혁신 비전선보식은 섬유도시로서의 대구가 앞으로 첨단산업도시로서의 대구로 출발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겁니다. 우리 대구는 섬유도시로 성장을 했고 섬유가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몰락의 길을 걸어봤습니다. GRTP가 전국에 걸치고 시민소들이 울산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도시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산업구조를 재편하지 않고는 대구가 다시 한반도의 3대 도시로 일어설 수가 없다는 판단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협의를 해서 오늘 박위정동부에서 대구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디지털 혁신을 한번 이뤄보자. 이곳 수성 아파지구는 현재 개발되지 못한 29만평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앞으로 대구시는 도시대발공사를 통해서 디지털 산업의 집적지로 추진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한 번으로서 팡교밸리에 수도권 팡교밸리에 버금가는 이런 그런 새로운 디지털 단지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렇게 대구의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그런 출발점을 마련해 주신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과기부 이종호 장관 그리고 우리 차관 이름이 뭐지? 우규? 내 후배입니다. 저하고 비슷하게 고집이 아주 세대요. 그래서 오늘 차관님 모셔가지고 정부를 대신해서 이런 발표를 해 준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가슴을 얻었다고 새롭게 대구가 출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답입니다. 약속은 정부의 약속은 기업의 약속하고 또 다르죠. 정부가 약속하고 안 지키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오늘 2조 2천억 규모의 대구 디지털 혁신 계획을 차관님이 지금 바로 발표할 거죠? 발표해 주시고 보충자료를 대구시에서 아마 기장의 여러분들에게 배포를 할 겁니다. 대구시민들 250만 대구시민의 이름으로 윤석열 정부와 광희정 정부 대구시민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